화두도 이 먹고 하면 참나가 잡혀야 되지. 이 먹고 할 때 참나 잡히세요? 보세요. 몰락엔샤랑 똑같아요. 이 먹고. 이게 뭐냐면 내 참나를 만든다. 내 정신과 내 오감작용을 불리는 그 자리는 먼 거 하고 딱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앞에 보이는 걸 보고 있으면 안 되죠. 내 안을 봐야죠. 나의 존재.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건 내 존재감밖에 없습니다. 생각 바뀌었고 오감 바뀌었고 다 바뀌었는데 바뀐 데서 찾고 있으면 어떡해요? 내 육군 굴리는 자리가 뭐냐? 그러면 눈 감고 한번 찾아보세요. 내 육군 굴리는 자리가 뭐냐? 뭐냐 하다가 모르겠다 하면 그 자리입니다. 모르겠다. 모르겠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존재가 그대로 드러나요. 신기하죠? 그러니까 이 간단한 요령을 안 가르치고 화두를 잡으라니까 50년, 60년 잡아도 안 잡히는 거예요. 그런데 요령을 가르쳐주고 잡으라 그러면 장담합니다. 웬만한 사람들은 그날 템플스테이 한다면 그날 다 참나 만납니다. 그날. 저희는 지도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. 지금 몰라만 하시면 그 자리예요. 그러니까 결론은 앞에 다 빼고 오니까 몰라만 바로 하는 거예요. 승산스님이 앞에 있는 거 다 가르치려니까 외국인들한테 힘드니까 그냥 몰라해 하니까. 아, 이 자리인가요? 하게 된 거예요. 지금 몰라하고 천재만 하시면 저를 보고 계시더라도. 그렇죠? 제 주먹 보세요. 제 주먹만 보세요. 제 주먹을 주먹이다, 아니다 하지 말고 내 주먹이다, 남의 주먹이다 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. 그냥 보기만 하세요. 이 주먹. 딴 생각 나면 몰라 몰라 하면서 쳐내버리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. 또렷이 눈 집중해서 보세요. 부릅뜨고는 아니고 그냥 집중해서. 사물을 정확히 볼 정도로 집중해서 보세요. 눈 감으세요. 보는 놈 있죠? 점점까지 보고 있던 놈 있죠? 눈 떠보세요. 주먹 알아차려 보세요. 지그시 보세요. 눈 감으세요. 보던 놈 있죠? 앞이 캄캄한데 알아차리는 놈 있잖아요. 거기 참나예요. 질문이 그거였어요. 그 참나, 맞나요? 맞아요. 보는 놈 있잖아요. 그런데 우리는 주먹에 빠져 있다고요, 주먹에. 그런데 눈을 감아 버리면 뭐가 남아요? 보던 놈이 탁 나오잖아요. 우리 삶은 늘 이 보는 자리, 이 나의 존재감, 존재감, 참나의 현전이 내 삶을 끌고 가고 있어요. 우리는 뭐에 빠져 있어요? 거기서 일어난 생각, 감정, 오감에 빠져서 그거 보고 사니까 참나를 모르는 것 같이 부는 거예요. 참나의 현전 안에서 한번 머물러 보세요. 그러면 잠깐만 다 몰라 해보고 눈 감고 다 몰라 하고 방금 존재 상태로 있어 보시라고 해요. 그게 이미 내가 나를 보고 있는 참나 상태. 그래서 진리가 드러납니다. 나의 진리가 참나한테는 다 드러나 있어요. 그래서 참나로 존재하시기만 하면 내가 뭘 안 건 아닌데 내 마음이 지혜롭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.